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어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2분의 의견 전문가 의견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은 2차전지 전해질 소재의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1분을 주셨고요. 다른 1분은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 후성인데 전력난 때문에 생산 부족에 우려가 있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과연 후성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좀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예 대표와 이야기 나눌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후성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참 멀민하게 흔들리면서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성은 좋은 시세를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연달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성에 대해서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이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던 종목이 후성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후성은 저희가 다 잘 알다시피 냉매가스부터 에어컨 쪽에 많이 들어가죠.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또 2차전지 전해질 소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전해액에 들어가는데 가장 또 필요한 재료가 전해질이죠. 그래서 지금 잘 알려진 게 LIPF6 이거는 길지만 다들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부각을 받고 2차전지 소재 업체다라는 쪽에서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나왔던 흐름들이 중국에서 전해질 생산이 어떻게 보면 전력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위를 볼 업체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일본 업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후성이 상대적인 수위를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 공장 쪽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분과 일본 업체들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한 가운데도 주가의 탄력을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차익 매물과 아니면 더 간다는 관점들이 공존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일단 단기 고점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실적의 방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기에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보다는 월등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여주는 시가총액 2조 원대 가까운 모습들이 부담이 되겠죠. 이 정도밖에 실적이 아닌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오는 2차전지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성장률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년 영업이익은 1천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화됐었을 때 시총 2조가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성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화는 더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부담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낙폭 과대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면물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세의 연장성, 특히 추세 여론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은 여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에 대해서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돼 있어 보이지만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또 높은 밸류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후성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추세적으로 멈출 것이다 라고 보시네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후성 같은 경우에 전해에 관련돼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상황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이 한 1,400억 정도에 1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한 25배 정도 늘어나, 66억을 기록을 했는데 순이익은 20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적자는 좀 더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올랐었던 게 중국 전력난 관련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성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 지금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전력난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수성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조금 더 중국 내에서 전력난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중국 생산량이 국내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60% 넘게 중국 공장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실적도 그거에 맞춰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국내나 국내에서 일단 단가가 올라가서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은 중국 쪽에서의 생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전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되는 곳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오늘은 주셨는데 오늘 후성 과연 어떻게 좀 움직일지 어제도 사실 초반에는 후성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1% 내로 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그 시세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분출을 할지 아니면 어제 상승분을 반납할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